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만성호흡기 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택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낮은 연령대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입니다. 17세 미만 청소년 감염자는 768명, 18세부터 49세 사이 감염자는 17,009명, 50세 이상 64세 미만 감염자는 9,517명입니다.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되던 65세 이상 시니어 확진자는 예상보다 적은 8,035명에 불과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65세 미만 연령대가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감염률 역시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자택 대피령을 더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대한 편차는 존재하지만 남녀 확진자들의 성별 구성비는 거의 대등합니다. 여성은 17,411명, 남성은 17,718명으로 여성 확진자가 남성보다 307명 적은 수준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질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갈 경우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외출을 했다 돌아왔을 경우 반드시 신체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인후통을 동반한 호흡곤란과 발열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진료소를 찾아 바이러스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는 37,788명, 사망자는 1,44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